16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851명 발생해 84일 만에 1,000명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가 1,18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33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구에서 200명, 남동구에서 149명, 부평구에서 1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5일 오후 기준 인천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9.1%,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